안녕하세요. 영어의 라저입니다. 영어 기사를 통해 들여다보는 세계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경제 얘기고요. 빅 파이브라고 하는데요. 빅 택, 그래서 큰 기술 회사들 있죠.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아마존 같은 회사들. 이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잘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칭찬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럼 이때를 기회 삼아서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또 한 번의 장기적인 성장을 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카노미스트가 주는 조언, 가이드라인 정도의 글입니다. 오늘도 자료조사 많이 해왔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죠. 재밌을 겁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기사의 제목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waste a good crisis. 그래서 위기는 위기에요. 그런데 좋은 위기야. 너희들한테 좋은 위기가 될 거야. 그래서 잘 이겨내라. 잘 지나가봐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또 To seize the mo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딱 잡아서 이번 기회에 이미지 쇄신의 계기로 얻어라. 그렇게 되면 It is going to be your second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 얘기하는 기업들은요. 지난주에 주간일로 말씀드린 게 카파였죠. 저 위에 보시는 거. 그래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암아존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담인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팽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개나 고양이의 송곤이가 팽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애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새 뭐 아마존 프라임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넷플릭스를 따라오는 추격자들이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해서 한 게 나온 게 이제 요거예요. 팽... 음... 이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애플, 암아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이번 기사에서 이 다섯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 이렇게 하지. 이렇게 5라고도 가고요. 그 다음 얘네도 그래서 빅텍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에미,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죠. 그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다음에 빌게이츠, 그 다음에 빌게이츠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빌게이츠 파운데이션 하면 저거죠. 질병 퇴치. 그래서 신뢰를 회복한 케이스라서 지금 이 다섯 개 기업을 두고 얘기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사에서 모델로 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5년 전부터 미뤄온 게 AI for good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좋은 생각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Putting innovations in your own hands. 그 세 개 각지에서 아이디어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거 한번 뭘 해보자. 아까 데이터 마이닝과 비슷한 건데 이거의 개념은 그거죠.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정보나 갔다가 그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한 단계도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자 했던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는 저건 뭐냐면요. 그 넷플릭스가 지금 Inside Bill's Brain이라고 보시면 이분이 뭘 생각하고 가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그 위에 올려드렸는데 AI for health 이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과 페이스북이 하는 그 AI 그 다음에 그 뭐 이거라고 하죠 또 데이터 에코 시스템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그 생태계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죠. 가상의 공간 클라우드 공간에 그런데 이분이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정보를 고객 정보를 갖다 내가 써 그 무조건 착취해만 먹는 우리만 쓰는 그냥 니네 갖다 바치는 그런 고객 정보가 아니라 니네 정보도 보호해주고 니네 정보로 다 여러분들도 소유도 하고 통제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정보로 profit 수익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건전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사에서 하는 얘기는 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번 관계 이번 그 위기를 이용해서 관계를 이렇게 합니다. to detoxify your relations with your users 이렇게 얘기하구요. 그래서 뭐냐면 관계 지금 사진이 디톡스 많이 하셨으니까 독을 좀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새로 거듭날 거야. 빰하하 그래서 효과 같은 건 너무 좋은데 하여간 그런 기회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기에 이제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50% 떼대요. 지금 이게 메세지 있죠? 메신저 쓰는 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기업 Amazon 예를 들면 이 친구들도 이제 한 10만명 정도 더 모집한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hire e-commerce order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택배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19년 말 자료라서 그런데요. 지금 Apple, Microsoft, Amazon, Google, Facebook 보시면 이들이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힘도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Losers, 그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기업들 음 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Big Tech,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입지가 강화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진에 있는 게 뭐냐면요. 보통 자산이 1밀리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다들 집에 계시기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집에 계시기 때문에 또 뭐도 하냐면 텔레커뮤팅, 그죠?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뜨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뭐 슬랙이라든지 그 다음에 줌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그 협업 도와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회사들은 일부고요.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손정희 씨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소프트뱅크, 일본 회사죠. 이들이 만들어낸 기금, 그래서 비전펀드. 여기에 지금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잘 못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로 최근에 위워크 그래서 뭐 경영주의 도덕성 문제, 그래서 IPO라고 하죠. Initial Public Offering 그래서 주식 상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패했고 성공한 회사도 있죠. 주식 상장은 그래서 우버 근데 지금 수익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산책 서비스, WAC 뭐 이런 것들만큼 하여튼 줄줄이 지금 손정희 씨가 투자한 기업들이 다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쿠팡도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잘해내고 있죠. 그래서 Blitz Scaling이라고 하거든요. 저 두 양반이 주장하는 건데요. 저겁니다. At all costs.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기업 성장의 관건이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마크 자커버라고 페이스비 사장이 move fast, 그 다음에 and break things 이겁니다. 똑같아요. 성장 위주의 정책. 이런 개념을 손정희 씨의 비전펀드의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심지어 코로나 오기 전부터 문제였죠. 거기에 대입해 보면 안 되는 비즈니스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협적일 수 있었던 그런 그 유니콘스들 그 다음 비즈니스 펀드 이런 그 잠재적인 요인들이 검증이 좀 나서 이들한테 유리한 상황이고요. 누구한테? 빅텍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한테 그 세컨 첸스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코로나 사태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하여튼 많은 나쁜 행태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이거죠. Surveillance capitalism. 그래서 한 2014년부터 어떤 학자가 써왔던 말인데 감시자본주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이런 저런 정보 데이터 지금 저희가 제 영상까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클릭했던 거 조회 이런 게 지금 기업들이 다 판단을 해서 AI로 아까 그 잘 쓰겠다는 AI로 그것도 아까 잘 쓰겠다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 물품까지 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매 패턴도 파악하고. 지난주 그 자료 같은데요. 그 때 그것도 말씀드렸죠. M-I-O-T 그래서 Medical Internet of Things 말 그대로 IoT예요. 사물인터넷. 근데 의학장비.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박스 체크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Fitbit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그리고 우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기사는요. 정보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빅텍들이 악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Anti-Trust Law. 그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반독점법인데.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좀 보면요. 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옛날에 분해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tandard Oil이라고. 1920년대에 있던 큰 정의회사였습니다. 다 찢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커지는 걸 못 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Apple. 그래서 Standard Oil 위에 언급드린 거. 다음에 최초로 자산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회사가 하나가 배가 불러지면 아시죠? 이게 부익부 비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 정지가 된 거죠. 반독점법도 마찬가지고. 반독점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Privacy Laws. 혹은 Legislation. 이거 아시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 있죠? 페이스북을 타겟으로 한. 그런 것도 이제 계류 중이었는데 다 정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하겠습니까? 큰 기업들이 낚아채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기술들. 채소 채소. 내가 먹고 내가 먹고. 페이스북이 과거 인스타그램을 먹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반독점 관련해서는 또 인더스트리 사업 전쟁. 이제 독일의 산업 정책이거든요. 그 제조업에다가 오토매시 자동화나 이런 걸 좀 넣자. 근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계 정부들이 그거 하죠. Key Industry. 그래서 Strategic Industry. 소위 말하는 나라의 주요 사업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더 도움을 받겠죠. 오히려 큰 기업들은 자산이 좀 있고 해서 잘 지나갈 만도 한데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될 영세, 스몰, 미디엄, 중소기업들이 뭘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Key Industry가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적어 있죠. 이유, 이들과 저걸로 가시죠. 그냥. Alphabet. 이제 구글에 뭐에서 하죠. 이들 간에 AI 관련돼서. 그래서 이유는 AI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Alphabet에서 뭐 하냐면 구글 쇼핑, 그 다음에 구글 애드센스 이런 걸로 검색을 했을 때 자기들이 미는 상품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믿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AI가 필요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취인지 알아서 결국은 이 놈을 이겨낼 데이터를 하나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마이닝. 자, 공공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Utilities라고 하죠. 보통 쓰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 데 필수적인 요인들이 되어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디지털 유틸러티라고 불리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공재의 특징을 좀 보시면요. 수도, 전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 뭐 하겠습니까. 규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익이라든지 가격할 때 다 제한을 받게 되죠. 공공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빅텍들이 디지털 유틸리티즈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랐죠. 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되나 봐.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AI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게 정말 필요한가 봐. 그 다음에 정부도 이제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기사들. 이제 카드 걸어드릴게요. 큰 정부, 큰 정부의 습관이 몸에 뱉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위기 때마다 정부가 늘려놓은 정부의 권한은 다시 억울화드리지 않는다. 니네 가격 낮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빅텍도 감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해당 기사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상황이 이렇단 말이죠. 소생이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 이거 끝나고 났을 때 더 많은 규제 받을 수도 있어.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모델은 그겁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제공하는 거. MS, 마이크로소프트 된 얘기예요. 이분처럼, 이 기업처럼 첫 번째 보시죠. 클리어 앤 베리파이어블 이렇게 하거든요. 명확하고 좀 검증 가능한 규칙을 내라. 그치? 뭐에 대해서?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희들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여기 하나 더 해야 할 얘기는 그거죠. 그 언제였죠? 제가 3, 4년 전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우리가 이거 우리 자체, 페이스북 자체 있는 플랫폼 자체에 있는 미스인포메이션이나 페이크 뉴스. 우리가 자체로 뭐하죠? 걸러내 보겠다 그랬더니 했던 얘기가 저거죠. 센서십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바이어스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가 뭐 국가야? 네가 왜 검열을 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놔두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니까. 그래, 오케이. 지나고 보자. 이러니까 지금 잘 기회를 이용해서 명확하고 누가 봐도 이런 규칙을 쓰는 거라는 걸 제시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고객 중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프리버시랑 똑같은 건데 유저 데이터죠. 니네만 갖다 착취해서 쓰지 말고 exploit.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를 악용만 하지 말고 착취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하고 심지어 여기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줘라. 상생의 구조를. 마지막이 저거죠. Fair Treatment. 그러니까 이 지금 구글에다가 광고도 내고 페이스북에도 광고 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보면 경쟁사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서 공평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는 말은 상생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잘못하거나 했을 때 저도 애 세게 키우는 아빠지만 매질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체벌도 있지만 그게 있죠.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영어로 Positive Reinforcement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긍정적 강제 조금만 나아져도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그러면 계속 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기사예요. 맨날 니네네 독점이야 독식이야 맨날 뭐라고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잘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포일 수도 있고요. 자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마다 가져오는 이런 기사들 정리 영어로 보는 세계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시고 행간을 보고 신미안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도 양질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